랩튠계의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지난 회차에 이어서 미생과 오리진의 윤태호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윤태호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온난지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계속해서 윤태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끝없이 고통받는 윤태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 들어갔던 때 그리고 세 번의 경고를 받았던 위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25살에 데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신 것까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화실 때 얘기 좀 해주세요. 화실 때. 허영만 선생님 화실 들어갔을 때 대부분 훌륭한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화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되기 위한 전초 단계로 문화생 들어가는데 화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만화를 배운다라는 건 팬선을 좀 배우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데 연출을 배우는 게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영만 선생님은 본인이 대생을 직접 다 하세요. 작가로서는 좋죠. 작가로서는 그의 책임을 닿고 그런 모습이니까 좋은 건데 제자 입장에서는 대생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은 완전 꿀이거든요. 그런데 작가지만 생각하기는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출판 만화라는 것은 양면이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양면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릴 것인가를 대생 단계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만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배울 수가 없으니까 2년 조금 지났을 때 선생님한테는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얼핏 들었던 이야기가 항상 진위가 궁금했어요. 화실에 있는 사람들이 만화는 그리지 않고 노는 것이 열받아서 막내였던 주제에 뒤엎었던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쫓겨날 뻔한 적도 있다. 좀 뒤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아직 안 오는구나. 아직 아니네요. 2년이 됐을 때 그때까지 그럼 지우개질 같은 것들 먹칠 이런 거 있나요? 배경. 배경. 이미 작화는 작화는. 문화생 때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서 약간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게 저는 학원에서 7개월 생활하고 왔기 때문에 먹칠하고 이런 단계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단계를 내가 그대로 쓴다라는 건 전 너무 손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배우고 왔으니까. 아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선배가 마치 회사처럼 그분이 배경으로 빨리 올라가야 저도 이제 순서가 오는 건데 그때는 그렇죠. 너무 내가 욕망이 강해가지고 빨리 배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화판 위에다가 그림연사방을 올려놓고 자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허영만 선생님이 아침 7시에 오시면 문화생들 자리에 한번 싹 도시거든요. 아 회진하시군요. 회진.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네. 며칠 동안 안 보셨나 봤더니 그 화실에 좀 이제 사려깊은 선배형이 저도 되게 아끼는 그 선배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올라가면 제 바로 위에 선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네. 시스텀을 또 보셨구나. 그런데 이 형님은 배경연습보다는 대생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배경연습을 잘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이제 또 미술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 속도는 꽤 빠른데 나를 올리자니 뭔가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 형님이 그림을 숨겼었던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 전에. 네. 그래서. 어머. 그럼 이제 그 상황을 내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군요. 이제 책상에서 잤죠. 그 다음부터. 치우지 마라. 팔꿈치로 그림을 누르고. 욕망의 화신. 욕망이 곧 갈등을 불러온다는 플러스의 대원칙을 계속.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그림 치우지도 못하고. 네.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보시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서 망치라는 만화를 그때 첫 시작할 때 예고편에. 그때군요. 그 전면 페이지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림이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우와. 태호가 네가 해봐라. 화실에 가장 고찬 배경맨이 있는데도. 어머. 그걸 저한테 시킨 거예요. 우와. 그거를 이틀 동안 그려냈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배들도 제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 형 제 바로 위에 선배하고 저하고 동시에 배경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뒷처리라고 하는 것을 원래 다른 배경하던 선배들은 안 해도 됐던 일을 다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뒷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더 저를 싫어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 선배들이. 영웅의 여정에서 영웅이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는 이유는 기존 체제를 흔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플롯 그대로의 예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체제를 흔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그 거죠. 영웅도 뭐 그럼 당연히 그랬습니다. 영웅도 뭐 영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더 잘하고 싶어서. 네. 나 잘 되려고 했는데 실제로 힘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한테 온갖 배려를 다 해주셨는데. 결국 보니까 대생을 배울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실을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게 2년 됐을 때. 2번을 잡으시고 3번째에는 이제 3번째 또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저 언제쯤 그만둘 수 있느냐.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그날은 화가 나셨는지. 네. 다음 주에 짐 싸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그렇게 잡아낸 데도 있는 거예요. 죄송하고 이래서 선생님 출근하시기 전에 짐 싸가지고 가려고 아침 6시까지 밤을 새가지고 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네. 허용만 선생님이 그날따라 6시에 오신 거예요. 일찍 오셨어요? 네. 그러시더니 태호가 끓여준 라면 하나 먹까? 이러신 거예요. 나 짠할 준비예요. 그 아침에 그 동네를 막 뒤져가지고 그때는 편의점도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문년 슈퍼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가가지고 안성탕면 하나 사와서 그걸 선생님한테 끓여드리고 선생님이 그거 드시더니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가서 잘해라 이러시고 이제 나가신 거예요. 짜랄라 그래. 허용만 선생님. 그래서 그때 이제 용달차 불러서 그때 당시에 허용만 선생님의 대본소만화를 만들고 있던 조은학 선생님 화실로 갔죠. 네. 니나 자리의 조은학 선생님.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홀 블랙홀 허슬러 이런 만화들을 다 그 화실에서 그렸는데. 자 한국만화 근대사 맞네. 그러니까요. 저 화실도 같은 거 다 나오네요. 그 화실로 가니까 또 이제 약간의 그 문화생들하고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게. 그때였군요. 선생님이 이제 본팀에서 온 사람이라고 저를 좀 약간 좀 더 무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실에 있던 애들이 약간 이제 저를 좀 싫어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생년 처음으로 자취방이라는 걸 얻었었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화실 출퇴근을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한 시간 집 치우고 밥 차려서 먹고 나머지 한 시간은 뭐 연습. 각 나눠가지고 한 시간 단위로 다 연습하고. 록펠러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은 돈이다. 그러니까 화실에 있던 애들이 안 그래도 재수가 없는데. 그렇죠. 퇴근 시간에 자기들하고 안 어울리고 바로바로 퇴근해서 들어가니까 정말 싫었나 봐요. 정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있죠. 한 번은 집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화실에 두고 온 제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화실로 이제 밤에 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화실에. 네. 원래 만화화실은 밤을 뭐 형광등이 꺼지는 날이 없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음악 소리는 되게 크게 나오고 불은 꺼져 있고. 네. 화실로 들어가 봤더니 춤을 추고 있는 애들이. 네. 음악 소리 크게 틀고. 약간 무서운 풍경인데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갑자기 음악 소리가 딱 꺼져요. 내가 들어갔더니. 보니까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 다들 조용히 있고 저 혼자 뚜벅뚜벅 내 자리로 가서 책 찾아가지고 뚜벅뚜벅 나왔죠. 그랬더니 내가 나오자마자 또 다시 또 음악 소리가 확 나면서. 롱테이크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어머라. 그럴 정도로 좀 못 어울렸었어. 그리고 이제 그 화실로 가니까 난 대생을 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네. 또 25살 때 데뷔를 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원래 대생을 하려면 거의 30살 가까이 먹어야 대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아직 미상년자일 때 화실에 들어가면 거의 10년 가까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죠. 그래야 30이 되고.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그때가 23살 때였는데 다시 또 이제 제 스킬을 쓰기 시작했죠. 이제 습작 연습을 하면서 대생한 원고를 화판 위에 펼쳐놓고 책상에서 잤죠. 누르고 팔꿈치로 누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다 눈감아 해가지고 태호 대생시키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오. 뭐 누가 손을 들겠어요 치사하게. 선생님은 손을 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손을 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대생맨이 됐죠. 피살기가. 피살기가 지금 계속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봐라 나의 그림. 그런데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의 팔꿈치의 힘. 대생을. 연습할 때의 대생과 스토리가 있는 원고에다가 대생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다른 거죠. 여기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청강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잡지 떼기 할 때의 내 대생과 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맞는 동작을 그린다는 건 매우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정지 그림과 움직이고 있는 그림의 차이라고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터치하는 선배들이 자꾸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고.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연습 방법의 신이 되기 시작했는데. 단순하게 열심히만 그리는 거는 방법이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 왜냐하면 안 좋은 습관도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계획을 짜야 돼요. 가장 컨디션 좋았을 때 연습 방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실현이 불가능해요. 컨디션이 좋았을 때만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죠. 그래서 내 게으른 내가 아무 데미지 없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은 거예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연습 스케줄을 짰군요. 그래서 잡지 떼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잡지에 나와 있는 인체를 그대로 그려요. 한 번 처음에는. 그다음에 옷을 벗긴 상태로 내가 상상해서 누드를 그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옆에 인체에 해부학책 놓고 이렇게 되겠지 상상해가지고 계속 그리는 거죠. 그다음에 자취방에 가가지고는 이제 무조건 10시부터 11시까지는 배경 한 장 연습.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배경 한 장을 완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무조건 한 시간에 끝내요. 어떻게든 셀프 납품.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져도 한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인체 연습을 한 시간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나머지 단계는 이제 그래서 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습작. 그리고 이제 예정된 습작을 하는 거죠. 한 24페이지짜리 단편을 콘티를 쓰거나 아니면 콘티가 다 써졌으면 대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청양대였는데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성경연 졸업자 15주 동안 3회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원래 습작할 때 스토리에 대한 강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림 연습이 약간 뒤로 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쓰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나한테 중요한 건 대생을 잘해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스토리에 대한 강박을 없애자 해가지고 그 양면 페이지 원고지를 놓고 이쪽 끝에서 엔딩을 무조건 맺는 거예요. 두 페이지짜리 만화를 그리는 건데 내용 없이 가령 예를 들자면 누가 집을 나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산다까지만 이야기를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대사를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무조건 그림으로 화면을 연출하는 것만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남자가 쫓긴다. 무엇에게. 봤더니 늑대다. 엔딩은 물려 죽는다.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스토리에 대한 강박은 없애고 특정 장면을. 두 페이지로. 그래서 화면 대 화면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이것만 보는 거죠. 배우들이 연기 연습할 때 이런 거 쓴다고 들었거든요. 전체 대본 같은 거 없이 상황 주고 설정 준 다음 대사 연습하고 동선 연습하고 이런 운동선수를 치면 구분동작 연습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토리 쓰는 방법은 따로 배운 게 없으니까 소설가를 연보를 만들었죠. 이문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해당 연도마다 칸을 쳐가지고 몇 살 때 어떤 책을 썼고 몇 살 때 어떤 책을 썼고 이거를 쭉 만들었죠. 그래서 대비순부터 책을 읽어갔죠. 그렇게 읽다 보면 책을 앞뒤 없이 읽다 보면 이 작가의 컬러풀한 세계관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보를 만들어서 쭉 읽다 보면 결국 작가가 죽을 때까지 쥐고 가는 테마는 두 개 아니면 세 개예요. 결국에. 그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정래 선생님도 그렇게 연보를 만들어서 쭉 순서대로 읽고 장정래 선생님도 그렇게 읽고. 그때 이미 텍스트에 대한 그런 집착적인 접근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책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 독자가 되더라고요. 좋은 창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독자가 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열심히 읽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습작도 계속 하긴 했지만 약간 내용이 좀 떨어지는 습작들이었고 그때 이제 집에서 너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집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실에 나가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이패드 같은 거 두고 다니는 거잖아요. 컴패니언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실에 나가서 밤샘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화실에 대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맨날 밤을 세우면서 일을 하니까 조금 이제 놀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스톱을 그때 당시에는 뭐 언어 화실이나 고스톱 많이 치고 이랬으니까 그때는 BJ가 없어. 게임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고스톱밖에 틀어놓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뭐 무조건 라디오 아니면. 맞습니다. 유튜브가 없어요. 그리고 작업할 때 파트너 삼고 이랬는데 선생님이 자꾸 고스톱을 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 뭐 사와라 먹을 거 사와라. 24시간 족발집 같은 데 가서 뭐 사와라. 소주 한 병 사와라. 연습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살 때 가서 선생님들이 화또 치고 있는 걸 엎었죠. 담요를 뒤집었죠. 선생님들이라면 날짜도 많이 낫겠네요. 오시 가까우신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막내가 스물다섯인데. 스물세신데. 이게 평소에 대드는 거랑 밑에 담요 없는 거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화토장이 내 머리 위에서 팔라발라발라 떨어지던 장면과 슬로우. 그것도 저 안쪽에서 어떤 선생님이 정말 날라차기로 나한테 몸을 던지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것도 롱테이크인데요. 네. 거의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래서 맞으셨어요? 맞았죠. 그래서 화토판을 엎자마자 나도 갑자기 날라갔어요. 현실감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나. 나 망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이거 너무 웃긴데요. 박 얻고 무릎 바로 꿇으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니. 무릎을 꿇고 화실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다행히. 다행히. 대사는 굉장히 강한데 무릎은 꿇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현실감각의 힘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나를 다방으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은학 선생님이 시킨 거냐. 아. 아무리 이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가 경험한 당신들이 경험한 만화계에서는 선후배의 관계가 너무 철저한데 이런 건 아닌데. 이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분들의 상상력 이상의 존재셨군요. 그분들의 상상력 이상의 존재셨군요. 요즘 아이들은. 요즘으로 치면 어시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게임 방송 보니까 작업 중인데 컴퓨터 꺼버린 거예요. 컴퓨터 꺼버린 거예요. 컴퓨터 꺼버린 거예요. 컴퓨터 꺼버린 거예요. 컴퓨터 꺼버린 거거든요. 컨트롤 세입 못했는데. 지금 점수 났는데. 그래서 계속 다방으로 불려나가서 이제 조은학 선생님이 시킨 거냐. 그래서 이제 나를 지지하는 쪽의 사람도 있고 현대하는 사람도 있고. 세 시대를 열차. 세호 안 자르면 우리가 다 집단으로 그만두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일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사과 인사를 하고 이제 무마가 됐죠. 그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인 것이 지금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보통 그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료 혹은 또래들과 작업실을 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혼자서 차리기엔 힘드니까. 맘에 맞는 비슷한 또래 한 3명 5명 이렇게 작업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이제 몇 달 있으면 대표한 지 10년이 되는데. 그 기간에 여러 작업실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위닝일레븐이 한 번 침투한 작업실은 전원이 망합니다. 위닝일레븐. 진짜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 명이 플레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실에서 한 명이 데뷔하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 그 화실은 거의 다 데뷔를 해요. 이 에너지의 차이를 전 느껴요. 그런데 이것에 딸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의지가 굉장히 세면 위닝일레븐 코드를 뽑죠. 윤태호 같은 작가님 그런 거. 의지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작업실의 분위기나 어떤 것들 어떤 시스템 요거보다 쎘을 때 갈등을 불사하고서라도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생 때 보면 그 만약에 허슬러 당구만화를 한다 그러면 화실의 당구붐이 일어요. 그리고 활만쌤이 타짜가 나오면 고스도뿜이 일어요. 그다음에 타짜가 또 3부, 4부 가서 포커를 치면 포커뿜이 일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하는 순간 나는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취미를 갖는 순간. 그래서 잡기를 거의 당구도 못 치고 저는 취미가 거의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조롭게 그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녹여져가지고 순조롭게 잘 살면서 날라차기가 역시 맞아야 되나 날라차기가 너무 했네요. 되게 욱하는 분이여다 보면 그분도 진짜 욱하는 마음에 그분 입장에서는 욱한 나한테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욱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욱함은 날라차기로 그냥 당연한 정도 그런 거였군요. 제가 봤던 그 유명한 일화가 여기였군요. 조은학 선생님 화실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데뷔 25살 포인트를 향해 조금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뭐 건너뛰어서 바로 이제 93년도에 1월 초에 화실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잡지에서는 신인이 데뷔하는 길이 어쩌다가 지면이 나왔을 때 화실 갖고 있는 선생님들께 보통 담당자가 물어본다면서요. 선생님 화실의 그 수사거시 몇 년 됐죠? 입봉할 때 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지면이 몇 페이지 빕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좀 그 이후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데뷔를 어떻게 하냐면 단행본 대본소만화로 데뷔를 많이 해요. 그때는 그 작가의 B팀 C팀을 운영을 하면서 공장이 많았던 시대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가령 허영만 글 누구 그림 조은학 그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몇 개월 동안 달아줘요. 그래서 허영만 이름을 가지고 대본소에서 책을 몇 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글 그림 조은학으로 나가게 일종의 이유식 같은 거군요. 몇 개월 동안 해주고 독립을 시킨다.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함부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욕했거든요. 제가 한참 뜨거웠던 시절에는 무지하게 욕했었던 시스템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산업 시스템 때문에 생겨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화실이 나와가지고 1월 3일 날 4일 날 나와가지고 데뷔 준비를 들어갔는데 이제 IQ점프가 있었고 소년 챔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IQ점프 쪽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문환 편집장님이란 분이 허영만 선생님 하실 사람들을 꽤 우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명진이라는 사람이 소년 챔프에 데뷔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데뷔하는 연령대가 확 낮아졌어요. 고등학생 작가가 탄생했을 때죠. 90년대 초중반입니다. 김준범 작가도 88년도에 데뷔를 했고 그게 꽤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IQ점프에 우대받으면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챔프를 찾아갔죠. 몽골을 습작을 만들어서 그래서 총 8번인가를 까였어요. 8번 정도를. 그리고 도저히 마지막에는 도저히 더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자취집이 조나스님 화실 근처여가지고 맨날 후배들을 만나요. 길을 가다 보면. 형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안 됐어 안 됐어 하는 것도. 왜냐하면 화실에서는 너무나 그 어린 나이에 데뷔, 대생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그림으로는 뭐 막 최고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계속 연재가 안 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IQ점프 편집장님을 찾아갔죠. 그 챔프에서 나오는 길로 서울문화사를 찾아가가지고 근처니까 온 거를 보여드렸더니 그냥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되게 스몰스하게. 그래서 이제 데뷔를 그때 시작을. 그게 바로 나간비. 비상착류. 비상착류. 네 글자인 거 비슷한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월간점프의 비상착류. 지금 그 데뷔자 가지고 계세요? 아 다 찢어버렸어요. 왜요? 찢어버리셨다고요? 내가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얘기를. 1회가 나올 때 월간점프의 맨 처음에 데뷔가 됐거든요. 거기에서 워밍업 좀 하고 주간지 들어가자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그랬죠. 네 월간지가 딱 나왔을 때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딱 사와가지고 제 자추방에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펼쳐놓고 팔꿈치로 누르고 주무셨어요? 아 그거 아니고요? 누가 뭐라고? 나 데뷔했다. 죄송합니다. 첫 장부터 모든 글씨를 다 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꼼꼼하게. 곧 내게 나오니까 거의 무슨 의식처럼.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듯이 모든 만화를 다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문화생들이 건방져가지고 잡지 한 건 사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두세 명만 보고 버리거든요. 요즘 웹툰 독자들이나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보죠. 그런데 그날은 이제 뭔가 세레머니가 필요하니까 의식을. 첫 장부터 모든 광고의 글씨도 다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아 의식이군요. 그런데 평소에는 눈길도 안 주던 만화들이 읽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어. 어머나. 그러면서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어머나. 뭔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러다가 어떤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내 만화 속표지가 딱 나오는데 얼굴이 시뻘게 생겼어요.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여덟 번 퇴짜를 맞으면서 스토리는 갑자기 확 느는 게 아니니까 그림으로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자 해가지고 너무 그림을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는 술자리 농담 같은 이야기. 너무 그 질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의 이야기에 그림은 정말 문화생 경력 5년의 경력이 다 녹아들어간 그림을 막 그려대고 있었으니 혼신의 힘으로 다해서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아 난 작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25살 데뷔하시자마자 그래서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계속해 좀 더 해봐. 이제 편집자님이 그래가지고 4개월 월간지니까 4회 4개월을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회에서 완결을 했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진 않았는데 완결을 해버리고 이제 김문화 편집자님이 이제 주간지 준비하자 라고 하셨는데 용납이 안 되셨군요. 나는 맨 처음에 얘 그러고 집에 왔는데 도대체가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자는 재능이 있고 아니 그 그림을 잘 그리건 못 그리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가 거의 백지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저는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 그 이후에 그때가 몇 년도였죠? 93년 말. 93년 안 돼. 그렇죠. 2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데뷔하는 작가들의 풍경을 똑같이 대입을 해봐도 정확히 일치하는 풍경들입니다. 맞아요.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그동안 배도 시절 내가 욕했던 정식 웹툰 작가의 작품을 다시 보게 되고요. 그동안 이 작가 작가도 아니라고 욕했는데 내가 데뷔해서 주간마감 하자마자 깨닫게 되죠.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신이었구나. 그리고 내 데뷔작을 보고 엄청난 작가감에 휩싸이고 차게차게 들어갈 때 난 할 얘기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똑같아요. 작가의 이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재라는 걸 한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림체를 결정하는 것도 그 밀도를 정해야 돼요. 연재가 가능한 밀도를 정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한 회에 자기의 재능의 100%를 달 수 없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회차도 그릴 수가 있고 최호철 작가님 아시죠? 최호철 네. 헤이리 최호철 작가님이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교수님이신데 좌우명이 이거예요. 힘은 반만 쓰는 거야. 살면서 힘은 반만 쓰는 거야. 연재할 때는 그렇죠. 맞는 거 같아요. 연재물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그때 느낀 거죠. 그래서 다시 좋은 학생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다시요? 다시 들어갔다구요? 다시 배워야겠다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은 필요한데 생활비는 또 있어야 되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대생을 하면서 그 화실의 실장 같은 걸 좀 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현금, 월급 현금을 찾아오고 그걸 세가지고 월급 봉투에 넣고 그걸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문화생들 월급 주고 이런 화실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생을 같이 했는데 딱 자취방 월세 그 다음에 한 달 식비 최소한의 것들은 그 다음에 동네 그 앞에 외상 달고 먹는 호프집 외상값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입 계산해보니까 40만 원 왔다 갔다 하게 벌면 되겠더라구요. 근데 그 이상 벌면 대비하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때 주간지를 연재하면 한 달에 한 160 정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주간지 연재하면 주간지요. 한 사람은 대충 지금은 얼마 정도 페이지당 3만 원에서 그때도 그랬군요. 신임이 3만 원이었죠. 지금이랑 비슷하구나. 신임 고려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많은 비판이 나오는 게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 2만 5천 원 3만 원 그렇습니까. 순정 쪽은 더 심했죠. 1만 7천 원 5천 원 정도씩 차이가 계속 있었다. 그렇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유혹당하지 않을 정도만 벌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정도 대생을 하고 만화책을 싹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설책을 소설책하고 시나리오책을 사고 그때 이제 화실에 컴퓨터를 우리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한 대 샀거든요. 그걸로 하이텔 들어가니까 SBS 홈페이지가 있고 아 근데 나는 게임도 나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PC게임이나 이런 거를 나 하나도 할 줄을 모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결벽적인 부분이 있으시네요. 만화책을 버리는 거 좀 아깝지 않나요? 다 버렸어요. 놔두고 사도 되는데 네. 근데 시나리오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모래식에 대본이 올라와 있네요. 송진환 작가님의 대본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데뷔 첫 번째 접고 문화생 다시 들어오면서 결심이었던 게 뭐냐면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림만 그리느라고 글을 멀리한 죄를 받는 거다. 내가 벌을 받는 거다. 싶은 생각 때문에 무조건 그때부터는 모든 거 다 쓰기 시작했어요. 25살 때 지금도 그때 썼던 일기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요즘도 필사하시잖아요. 하죠. 계속 필사하고 20몇 년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사를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근데 이제 책만 읽고 끝나면 좋은 독자로 끝나고 습작해가지고 서랍에만 넣어두면 계속 지망생으로 끝나고 작가가 되려면 남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남한테. 그래서 그 야유와 비웃음을 받아야 돼요. 그걸 견뎌봐야 되거든요. 작가가 되려면. 그래서 계속 화실에 있는 후배들 보여주고 스토리 쓴 거 보여주고 비웃음 받고 막 이렇게 이제 2년 시간을 보낸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 작품을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반복되는 연습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보통 만화를 왜 하는지 아직 못 찾았는 경우 근데 이유는 찾았는데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결국 놓지 못하는 많은 게 있어요. 특히 문화생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데뷔할 때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만련병장이 군대에서는 완전 대박 신 같은 존재였는데 같이 초보자가 되는 게 너무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화실에 있을 때는 그때 신입사원 초봉이 한 70만 원 이럴 때 화실에서 한 300만 원 벌고 이랬던 사람들이 120만 원 받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데뷔해가지고 그러니까 데뷔를 포기를 해버려요. 그 잘 그리는 사람들이 프로 어시스턴트 분들도 많이 겪게 되죠. 4개 정도의 작품에 팬터치를 하면 한 달에 신인 작가의 한 두세 배 받거든요. 그렇죠. 사기장은 못 들어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부끄러워하지 말자. 지금 이 대사 하나 쓰고서도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맨 처음에 습작할 때 그렇죠. 이게 내 지적 수준인 것 같아서 저게 쉬운 대사 쓰면 부끄럽고 좀 대사를 많이 폼 잡는 대사를 써야 뭔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모래시계 대본이 너무나 좋았던 게 뭐냐면 모든 대부분의 대사가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용어인데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멋지거든요. 그 대사들이 아니 나 떨고 있니가 왜 멋있냐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들어가 있고 그 캐릭터 최민수라는 그 캐릭터가 했기 때문에 멋있는 거죠. 그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서는 그 일상어가 일상어가 아니게 전달되는 맥락이 생기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재밌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존심 그리고 실행력 두 가지 자존심이란 말과 자존감이란 말 사이에 묘한 결이 다르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당시에 윤태호 작가님에게 있던 건 자존심과 자존감 중에 어느 쪽으로 더 가까웠나요? 위기 위기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될 내 직업인데 예술가 이전의 직업인데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거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마음먹게 만든 건 자기가 제일 중시하던 자존심을 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그 비결은 위기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가장 잘하는 일 중에 내가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다. 반쪽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도 만화에서는 말이 안 맞는 게 결국은 그 만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지 그냥 드로잉 하나 잘한다고 해서 그림 잘 그린다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림 역시도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많이 스토리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종류별로 많이 쓴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순 드라마 같은 대본을 시나리오로 하나 써요. 그걸 장르를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장르를 바꿔요. 개그물로 바꾸고 똑같은 내용을 좀 하드보일드하게 바꾸고 또 똑같은 내용을 연애물로 바꾸고 이렇게 장르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대사의 톤이 조금씩 달라지고 되게 신선한 연습법이네요. 그건 처음으로 봤어요. 저는 연습방법의 신이라니까요. 정말 정말 내가 만들어낸 연습방법 너무나 많아요. 녹음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많이 했던 게 일본의 대가들의 연출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만화를 베끼면 지쳐요. 그래서 A4 용지를 4번 접어요. 4개 4번 접어서 정말 담백각 절반 만화 사이즈에 베끼는 거예요. 예전에 숫자래사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콘티를 구성만 가져오는 거예요. 구성만 두상이 어떻게 차지하고 바둑판 연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A4 용지 한 장을 채우면 꽤 많은 페이지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연습을 계속 해나가죠. 와 진짜 신이시다. 필요는 아무튼 발상을 났죠. 연습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된다. 그렇죠. 그때가 지금 이제 아직 스물다섯여섯 이때입니다. 다섯여섯 일곱 살 스물일곱 살 아직 거의 1년 마이 1년으로 가고 있어 이러다 저희 내일까지 녹음하는데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는데 많은 경우 작가님 인터뷰에 여기서부터가 공백이에요. 그 뒤에 야후와 읽기로 갑니다. 그때 이제 연시별곡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중간에 있는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진지한 만화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농담 같은 콘티를 하나 24페이지짜리를 썼는데 내가 생각해도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실에 있는 스토리 작가 형한테 보여줬어요. 형 이거 내 친구 주려고 쓴 건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걸 네가 하지 왜 친구를 줘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도 보여줬더니 자기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려볼까 해가지고 그걸 그려가지고 미스터블루를 찾아갔죠. 이현수 선생님의 미스터블루를 왜 찾아갔냐면 미스터블루의 이중현 편집장님이 그 2년 전에 데뷔 한 번 실패하고 다시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때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신인 작가를 한 명 섭외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김준범 작가한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문화생 출신 작가다. 그래서 얘는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그때 편집장님한테 제가 지금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문화생 들어왔으니까 2년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마지막이다. 2년만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죠. 그분은 그때 약속이 유효합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든지 오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원고를 보여줬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회분 정도 세이브를 하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12월 24일 아 15일 이도호 선생님이 펑크를 낸 거예요. 그 지면에 내 만화를 세이브도 안 된 내 만화를 넣어버린 거예요. 어머 어머 자 바로 현실은 현실은 뭐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데뷔가 시작이 됐죠. 인생은 실전이야.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도호 선생님 펑크도 되게 진기한 경우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 작품이 연시 별곡이었나요? 혼자 자는 남편 혼자 자는 남편 남편 혼자 자는 남편 진짜 옛날이라서 감흥감흥하네요. 저 어렸을 때 봤더니 그렇게 해서 세이브 없이 작가를 고문하는 신종 기술이죠. 세이브 만들어놓고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6개월 연재를 했죠. 그걸로 주간지였죠. 격주간지 대단하시네요. 24페이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쭉 작품을 해나가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뒤로는 쭉 했고 뭐가 달라졌나요? 첫 번째 작품을 끝내놓고서는 난 이대로 안 된다. 돌아가자. 근데 혼자 자는 남편을 그리고 나서 연재를 하고 끝내고 나서는 뭐가 달라졌었어요? 차기자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느낌인 거죠. 뒤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남은 건 전진이다. 네. 왜냐하면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재주가 뛰어난데 작가로 데뷔하지 못하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선다는 건 나는 이제 작가가 못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만화학원 웹툰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풍경입니다. 재주는 끝을 달립니다. 도전 만화 배도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작가가 된다는 것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만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품을 한 게 아니라 돌아갈 곳이 뭐 우리가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각성이 좀 생겼냐면 드디어 설계의 맛을 좀 안 거예요.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뭔가 비전이 그려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 뭔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재미를 느꼈다에 가깝고 한 달 정도 쉬면서 이제 뭘 했냐면 한 번은 그 화실의 스토리 쓰던 형이 제 방에 놀러와가지고 야 왜 드래곤볼이나 이런 거 자꾸 외국에 있는 그 신화나 이런 것들 가져다 쓰는지 모르겠다. 고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흥부 놀부하며 이렇게 말았는데 갑자기 웃음이 픽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흥부 놀부의 입장을 역전시켜서 나쁜 흥부와 착한 놀부로 가져가면 이야기가 어떨까 그다음에 거기에 저 학교 나이 때 고전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안에 판소리 구어 고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걸로 친구들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재밌었거든요. 그게 고어로 되게 유치한 상황을 그랬어 어쩌어 이런 식으로 20년 전에 덕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지구요 지지구요 사극톤 근데 팬소리 사원절구로 끝나는 팬소리 투 언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립도서관에 가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사에서 나온 팬소리 채로칸 이 책을 다 필사로 또 해왔죠. 그래서 농구전 장기전 배비장전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팬소리 만화라고 가자. 모든 대사를 그런 형식으로 썼어요. 대부분 대사를 그러면서 그게 나를 그때 고취시켰던 게 씨네시빌의 그 만화가 소개가 됐어요. 오은하 기자님이 쓰셔가지고 연시별곡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그때 비로소 뭐냐면 아 내가 공개된 사람이구나라는 각성이 생긴 거예요. 작가가 되었다는 각성이군요. 예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세현 선생님 허영만 선생님 TV에 나오셨던 것처럼 나도 그래서 아 나는 작가구나 이제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전에는 그림 좋아하는 덕후 이런 느낌 작가라는 작가를 본인이 먼저 하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태호 작가님을 윤태호 작가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사를 써서 공개했을 때군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내 만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가령 미생 봤는데 재밌더라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봤을까를 생각하고 내 만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또는 허영만 선생님이 읽기를 야 너무 재밌게 봤어 그러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비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고 좋아하는 게 그분들의 시각으로 본 내 만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시각을 빌려오잖아요. 찾아의 시각으로 그래서 계속 내가 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막 화석화되어 있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너무 재밌네요. 그게 사실은 3D 스캐너로 이렇게 사물 스캔할 때 그 데드 픽셀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사물이 있는데 3D 스캔을 이렇게 돌려요. 근데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제 스캔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픽셀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3D 프린터가 안 돼요.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지 보면은 이쪽 구석 어딘가에 픽셀이 비어있는 거예요. 다시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빌려서 나의 상을 완성하는 게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완성하기도 하고 확인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지 또는 내 생각과 달라도 예를 들어서 작가가 창작을 했다고 해서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눈을 통해서 내 속에 나도 몰랐던 무의식의 이런 묘사들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취해가지고 좀 오그라드는 대화도 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생기면 자기가 바라보는 너의 모습을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보는 너는 말이야. 덕후들 많이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더욱 혈투로 자리를 그러니까요. 대결로 끝나는 알겠습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도 이제 직업 작가가 됐구나라고 느꼈던 최초의 순간이 전혀 얘기치 못했던 어떤 어떤 장소에서 내 단행본을 발견했을 때거든요. 미용실이나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데서 미용실이요? 예를 들면 그런 공간 가게 뭐든지 좋은데 거기서 발견했을 때 연시별곡을 잘 된 거예요. 그것도 한 6개월 한 1년 연재했는데 연시별곡은 정말로 잘 됐는데 이정현 편집장님이 윤 작가 우리 이걸로 우리나라 고전 시리즈를 한 100권으로 우리 가보자 이런 거예요. 오리지널 시작인가요? 춘향별곡 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편집장님이 이야기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춘향별곡을 억지로 하게 됐죠. 근데 다행인지 아닌지 그때 청소년보호법이 나오면서 휴관을 하게 돼요. 잡지가 그때가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97년 그때 한국 만화 잡지계의 거대한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관이 정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양영순 이유정 강모림 이런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갔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일본 만화가 연재 안 되는 순토종 만화만 연재되고 있는 잡지인데 그렇죠. 맞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휴제를 하거나 이런 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우리가 페이지를 줄이거나 고려를 줄여서라도 연재를 하고 싶다. 책을 다시 복관해달라. 대단하시네요. 했더니 사장님이 또 이현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하신 거예요. 다시 복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고 다 빼고 칼라 페이지 싹 없애고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지금 되게 덤덤하게 하시네요. 작가들이 가서 만화계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내 고려를 깎겠으니 복관을 해달라. 이거는 사실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만화가지만 학생 만약 고등학생이 들으면 그냥 독립투자들 얘기예요. 이현사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작가 고려는 손 안 대고 진짜요? 제작당가를 낮추는데 이제 올인을 하신 거죠. 광고 없애고 진짜 대단하시죠. 컬러 페이지 없애고 정말 그래서 뒤에 들어보니까 그때 격주간지였는데 한 회를 낼 때마다 5천만 원씩 손해를 보셨어요. 그렇죠. 그때 얘기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토탈 4개월 정도 그게 더 나왔는데 당시 돈으로 2억입니다. 2억이죠. 정말 아파트 몇 채? 그래서 이현사 선생님 지금도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마운 시점이에요. 그때 거의 뭐 양현선 작가하고 저는 그때 이현사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격려금도 받고 진짜요? 이랬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양현선 작가님께 들었어요. 사실 그때 이현사 선생님이라는 한 사람의 영웅 유닛이 때만나를 맞아요. 혼자 몸빵하신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제가 한 번은 이현사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술자리에서 제가 형만 선생님 문화생 출신이지만 나의 어떤 진행하는 삶에서의 롤모델은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나는 성공의 경험을 갖고 싶다. 시도를 했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공의 모델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현사 선생님이 제일 멋졌던 때가 언제냐면 아마겟돈 백서 만드셨을 때 저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그 두꺼운 책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만화는 이현사 선생님의 걸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화됐던 유명했던 이슈도 많이 듣던 정말 이슈화가 많이 듣죠. 작품 중에 하나가 또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16억 정도의 제작비가 투여돼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아마겟돈은 참패를 하게 되죠. 서참하게 망했죠. 그런데 그 원작자가 그 실패의 기록을 꼼꼼하게 책으로 냅니다. 정말요? 감독님이 초반에 정해졌던 감독님이 도망을 가요. 뭐라고요? 연출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고 특히나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까친 머리를 어떻게 색을 어떻게 넣느냐 그 배경색과 까친 머릿속의 이 경계를 어디로 삼을 것인가 어렵죠. 이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되게 많았었고 왜냐하면 아마겟돈이 워낙 풍성한 이야기가 풍성한 만화다 보니까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압축하는 그 본 기술이 국내에는 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주문 제작만 받아서 해봤던 경험을 그건 사실은 각본과 영역이고 스트릿링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 게 없었죠. 그래서 이현선 선생님이 총감독이 되시면서 사제도 막 내가지고 거의 몇 억을 수억을 거기에 쏟아 넣으셨는데 안 됐죠. 근데 그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책으로. 그렇죠. 그것도 정말 대단하셔요. 유료 판매로 서점에 있어요. 그 책이 그 모든 발상이나 과정이 저는 대단히 놀라웠거든요. 혹자는 우리나라 공장 만화의 시초가 뭐 이현선 선생님이다 뭐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음양이 있겠지만 이현선 선생님께 음양이 있겠지만 양이 너무 강하다. 맞아요. 저희가 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양이 너무나 강하다. 이게 약간 편향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 만화가니까. 하지만 공과 과를 동시에 논하기에는 공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가 협회같이 열악한 단체는 항상 유명한 작가의 등을 좀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 번도 마다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맨 앞에 나와 계셨고 역할을 다 맡으셨고 그리고 20년 뒤에는 인태호 작가가 큰 돈을 펼쳐가지고 성공의 경험을 얻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현세라는 이름 세 글자는 사실 한국 만화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탑 중에 탑을 한 번 찍어본 사람이에요. 진정한 최고를 찍어본 사람의 어떤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유로움 그 사람 그분에게 성공의 경험을 겪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작가님은 30년대 미생을 그리죠. 아니 재밌습니다. 오모르그의식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간되고 다시 복간이 됐을 때 수긍별곡을 제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대로 했던 만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재밌게 봤던 책이 뭐가 있었냐면 애니어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동네 야구를 좋아했고 문화생 때 유일하게 했던 취미가 사회인 야구였는데 항상 여의도에 가서 야구하고 애니어그램은 또 합해 9번 9명이니까 애니어그램이 9명이니까 이걸 야구선수 9명에게 부여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뭘 했냐면 캐릭터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회피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나갔죠. 그 책을 소개해 준 게 양경순 작가가 소개를 해줬었고 그래서 그때 애니어그램이 지혜였나요? 모르겠어요. 그때 그럴 게 없을 거야. 우리나라 하나 있을 때였고 책을 일단 다 필사를 한 다음에 그 비어있는 곳마다 각 캐릭터의 히스토리를 쭉 써나갔죠. 얘는 어디 태생이고 사회인 야구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야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직업이 있는 거예요. 카센터 사장도 있고 서점 사장도 있고 이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발칙한 인생이라는 동네 야구 만화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만화가 너무나 재밌었는데 몽골을 하면서 그 만화를 할 때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직전에 일본 여행을 제가 한번 갔다 와요. 가가지고 생년 처음 해외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핑퐁 작가를 제가 알게 돼요. 마쯔모토 타이거 그래서 그 작가의 그 당시에 모든 작품을 다 사왔어요. 철콘 근 그리트라구나. 그래서 그 작가는 로트리 펜으로 아마 그렸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메모할 때 쓰는 그 옛날에 중성펜 있잖아요. 젤러펜 이걸로 이제 만화를 그린 거예요. 발칙한 인생을. 그래서 펜촉을 포기하고 만화를 그린 거죠. 선이 균일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느낌이 새로운 온 거죠. 뭐냐면 문화생 때 에이전시 제인의 이미지의 그 책 이름이 뭐더라? 몽타주 이론. 몽타주 이론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에이전시 제인이 한 말이 있거든요. 선을 강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앞뒤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선의 두께가 똑같았을 때는 그 선의 총 양을 가지고 앞뒤를 만들 수 있다. 디테일이 차이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쓴 거죠. 중성팬은 필압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문제로 맞춰봐서 타이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렇죠. 뭐라고 제트값이라고 하나요? 깊이감을. 다시는 블러도 없을 때거든요. 포토샵에 무슨 불러먹이고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모두 다 손으로 했어야 되죠. 바직한 인생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회사가 버티질 못하고 그렇죠. 미스터 블루. 제가 수업시간에 애니어그램 설명할 때마다 한 번씩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직한 인생이거든요. 국내에서 최초로 이걸로 군상격을 군상격은 애매하지만 9명을 그렸던 게 윤태호 작가님 거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 나서 그 뒤로 작가 윤태호의 역사를 따라가고 싶어도 한국 만화계가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길게 잡은 사람은 10년 짜게 잡은 사람은 5년 6년 정도 한국의 잡지들이 사라지고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죠. 그때 이제 양현순 작가하고 둘이 만화가입회로 찾아가서 회원가입을 했죠. 그때군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청소년보호법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행위원으로 들어가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찰서 가서 시위허가서 받으러 다니고 이랬었죠.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고요. 블랙 리본이 나올 때고요. 한국의 만화를 살리려는 운동을 제가 고1, 고2, 고3 때 시위 갔었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로에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시위허가서 받으러 가는데 경찰이 여자 나체 하나 그려봐. 그런 식으로 미쳐있던 사회가 있습니다. 그랬던 때죠. 저는 기억이 나요. 지금 보고 있는 형 누나 작가들을 고등학생 때 그 시위 현장에서 봤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 당연히 기억 못하죠. 교복 입은 남자가 와있으니까. 그때 이제 미스터블루에 워낙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사문화사의 박성식 편집장이 북킹이라는 잡지를 학령태 사사 차장님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데려갔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원하냐 그랬더니 무조건 센 거. 그래서 야후라는 만화가 야후가 여기서 나옵니다. 북킹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근현대사 전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윤태호 작가의 작품의 결을 약간 한 번 선을 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모색하는 모습의 작가였다면 이 야후부터 어떤 게 보여주냐면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역사성 당대성이 들어가 있는 작품. 그렇죠. 확연하죠. 시즐로 놓고 개개인의 인물을 날질로 놓는 그 방식. 지금 많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작품을 저는 야후로 보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때 왜 야후를 하게 됐냐면 산풍사고나 청수대교 그다음에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때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경도 갔어요. 그런데 그 재난을 중개하는 TV의 보도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스포츠 중개하듯이 그러니까요. 산풍사고에서는 몇 명이 살아났고 며칠 만에 살아났고 이게 세계기록이 어떻고 미처 있었어요. 알아가 볼 때 더 화가 나는 건 우리가 잊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잊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죠. 만약에 그 일을 모조리 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그거 관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회 자체 그러니까 불특정한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에 분노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려면 이 사람이 목포 아시아나항공이 시작점인데 그 목포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 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해 페리오 사고도 목격해야 되고 그렇죠. 다 경험해야 되고 대구도 목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오토바이 헌병대나 기동대라면 거기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경 그 비행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갑자기 거기서 팩션 SF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말지에서 88올림픽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오래가지고 책상 위에 붙여놨었거든요. 뭐냐면 노토요구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통성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고장질을 치죠.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논지가 그런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 이제 뭐 아시아나 아시안게임이나 8번올림픽 때 크고 작은 테러 사건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고 이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라면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기가 막힌 수를 두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수경대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후한 부치한 정권이라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현이라는 주인공만큼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 무학 신무악인데요. 신무악이 변화가는 과정이 저에겐 아직도 되게 중요한 텍스트였어요. 그 체육관에 가서 처음 형태를 얻게 되는 고음 에피소드 억수씨하고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야후라는 작품이 윤태호 작가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알렸는지는 사실 되게 많은 후배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만화계가 만화계가 망해가는 와중에 나왔던 작품이란 말이죠. 그 뒤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윤태호 작가님 프로필이 나옵니다. 야후 잇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공백이 굉장히 크게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야후를 5년 동안 연재를 하면서 신혼여행 때 빼고는 펑크를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근데 그 야후를 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인터뷰 때 꼭 얘기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야후 때까지의 윤태호 작가님 얘기를 오늘 디테일하게 들어보니까 아까부터 계속해서 자존심 자존감 실행력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결핍 어떤 의미에서건 결핍이 있으셨고 그렇죠. 근데 그 결핍이 없어진 시대가 시점이 요 때였다고 아니에요. 결핍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제 피부는 날이 추워지면 무조건 다시 재발을 하고 더운 여름이 되면 보통처럼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매년 반복돼요. 저에 대한 비참함이 어릴 때부터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하루는 너무 행복해서 웃고 하루는 이 아이가 유전병이니까 유전돼서 나와서 날 왜 이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말하지? 이거 두려워. 울고 그냥 실제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이따위로 왜 나왔냐고 막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런데 야후 만화에서 주인공이 드디어 산풍 사고로 인해서 테러리스트가 돼야 되는 그 시점에 저희 큰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게 태어난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제 주인공이 싫어졌어요. 이런 네거티브한 주인공이 너무나 싫어지고 너만 힘들어? 내가 써놓고서 너만 힘들어?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후반부로 가면 피칠갑되는 만화로 그리려고 했다가 대부분 다 해프닝으로 만들었어요. 일들을. 약간 야후와 익기 사이에 그래서 그 긴 공백이 작가님의 엔진이 교체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한 3년인가 4년인가 그렇죠. 3년 정도 3년 정도 넘게 그렇죠. 처음으로 그렇게 길게 쉬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로망스 네. 로망스를 굿데이라는 신문에다가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학산문화사에서 옵스라는 그 17세 이상 그 만화 잡지를 하나 창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발칙한 희생을 월간지로 다시 재연재를 하고 야후를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연재하는 잡지가 세 종이 있었던 거죠. 신기 아니잖아요. 네. 무작위 그때 야후 끝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 네네. 야후가 끝나면서 주인공을 다 죽이면서 끝났더니 아이를 키우는 제 입장에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오지 않았던 종류 네. 생년 처음 경험해 보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왜냐하면 5년 동안 그렇죠. 그 캐릭터의 얼굴을 그리고 미세한 표정을 그리고 대사를 주고 이랬으니까 걔가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무형이 아닌 거예요. 유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래서 실제 데미지가 있었고 또 비등한 시기에 굿데이에 있던 편집장이 그 만화 담당자가 로망스가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나와서 이렇게 재미있으면 젊은이가 나오면 얼마나 더 재미있겠냐 그래서 로망스를 자르고 로망스를 자르고 다른 만화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거 너무 너무하다. 로망스는 되게 많이 기획을 해가지고 시작했던 만화인데 다른 만화는 준비된 게 없고 결과적으로는 굿데이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옵스 잡지는 또 폐간이 되고 그대는 폐간이 일상이었죠. 두 번이나 폐간을 맞이하게 되고 일이 다 끊긴 거예요. 나중에 신용우 형님의 작품처럼 한 작품에 여러 개의 폐간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흔치는 않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 뒤부터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잡지 만화 시스템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려고 신문 만화를 계속 노크를 했는데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전자신문의 짧은 만화도 어쨌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재하고 AM7의 좌절삼대 이런 거 연재하고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아직 그 부분은 안 들었군요. 그래서 그 3년 3년의 공백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윤태우 작가의 엔진은 교체가 되고 있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보니까 작품을 그릴 때 꼭 필요한 결핍이 사라졌던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셨고 왜 3년을 쉬게 되신 거죠? 그냥 그 데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없나요? 잡지가 계속 폐관되기도 하고 잘리고 거부당하고 잡지는 안 갔고 신문에 가고 싶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고 심지어는 스포츠 서울에서 이현세 선생님 작품이 끝나면서 저한테 작품을 우리가 왔는데 그래서 거의 6개월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최종적으로 이현세 선생님의 저명성을 잇기에는 부족하다 작품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접었는데 거기에 그 지면을 채운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의 데뷔작이 거기에 재연제된 거예요. 이현세 선생님의 그 데뷔작만큼도 못한 어떤 본보였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불이 확 올랐어요. 저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경력자로서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항상 다시 초기화되는 경험들이 꽤 있었어요. 모죽 아세요? 모죽? 모죽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대나무인데 한동안 유행했던 글귀인데요. 모죽이라는 게 처음에 딱 순이 나고 나서 1년인가 2년 동안인가 어떤 기간 동안에 1cm인가 잘 안대요. 그 기간 동안 땅 아래로 50m인가 60m의 뿌리를 심는다고 그리고 그 시간이 딱 끝나면 한 달에 10m가 큰대요. 그런 모죽이 있어요. 그 모죽밭이 있어요. 유명해요. 신기해라. 그게 이제 되게 힘든 시기를 오래 보내는 작가 지망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줬던 거라서 그 당시 제 화실에 모든 책상에 그 모죽이 못하였어요. 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메타포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뒤에 결과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때는 거의 1년에 천만 원? 천오백만 원 정도 수입밖에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애가 큰 애가 어린이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가 싫어해서 안 보내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없어서 못 보냈다. 충격이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 나 쓰레기구나. 뭐가 돼도 일을 해야지. 왜 이러고 있나 싶었고 그리고 이제 출판 만화 작가들이 그때 약간 단체적으로 멘붕에 빠졌던 시기인 게 웹툰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때가 시작입니다. 거의 2000년 초반 67년 이때죠. 그래서 원래 대중 작가는 사람들은 눈이 많은 곳에 가서 자기 작품을 보이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망인데 지금 그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많은 작가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형식 출판이면 출판, 웹툰, 그림책 이 그릇에 굉장히 애착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만 대중 작가에게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디에 사람이 모여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무실할 수 없죠. 왜 그랬냐면 잡지 만화를 하게 되면 그 앙케이트 엽서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수되는 그 비율이 10장, 5장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작품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편집자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취향이 있을 테고 선호하는 뭔가가 있을 텐데 계속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만 듣게 되니까 난 정확하게 평가받고 있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그런데 웹툰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밑에 댓글이 달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갈 수 없었던 게 처음에는 일단 출판 만화 작가들의 많이 이야기하는 무료라고 하는 지점하고 그게 초기 웹툰의 중요한 인식의 한계였죠. 무료 웹툰 할 수 없다 내가 그 다음은 이제 이 공간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그 시장과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몰랐어. 저는 그냥 공사니까 그래가지고 기성 작가인 기성 작가인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고려를 받고 거기에 무혈 입성하는 게 너무나 싫었죠. 이 부분 진짜 간지인데요. 그래서 저 이 부분 몰랐거든요. 그러던 차에 유료 사이트로 가셨죠? 그러던 차에 그 어떤 편집자가 와가지고 내가 계속 이제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웹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료 웹진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거기에 윤 작가님하고 같이 하고 싶다.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떤 작품 원하냐? 그러니까 얘도 또 센 거. 근데 그 순간에 명동성당 앞에 커피숍에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끼가 떠올랐어요. 제목 이끼. 센 거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디시 인사이드에서 봤던 어떤 그 사람 글을 연재했던 어떤 사람이 떠올랐고 그 사람의 글을 제가 다 모아놓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이 독특한 사람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 류해국이었죠. 떠올랐고. 편집증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끼를 검색 이끼를 용어를 검색해봤더니 너무 이로운 거예요. 저는 원래 축축하고 들었고 이런 걸로 생각해서 이끼라는 제목을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검색해봤더니 너무 이롭고 있어야만 되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그 느낌만 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느낌 자체는 잘 전달이 됐죠. 그 그림자의 톤과 붙어서 굉장히 인기 같죠. 그 전에 첩보대 작전이라는 말을 파란닷컴에 좀 하다가 소개했죠. 꼬민이 형이 문 닫고 나온 고려 고려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죠. 이걸로 잘 돼도 문제인 거예요. 그 만화는 그러니까요. 잘 돼도. 그래서 도저히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었죠.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그 첩보대 작전 접었을 당시를 아직도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데뷔 준비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끼 댓글에 초반에는 왜 그거 안 하냐고 빨리 가서 하라고 끝없이 고통받는 몇 분들이 계세요. 양형순 형님이나 이렇게 보시면 신작에 나오면 배드셋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 끝내고 와. 독자님들이 그래서 새로 나온 웹진에서 유료로 서비스가 있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웹툰의 초창기에 흐름에서 그 웹진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상무님하고도 만나서 처음에는 기세 좋게 우리는 무조건 이 사업을 우리는 2년 넘게 우리는 무조건 끌고 갈 자금력과 이게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했는데 접었죠. 나레이션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은 그리고 저는 웹툰 개가 웹툰 작가 강풀 도영이 형한테 빚지고 있는 부분은 작품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윤태호라는 작가를 다른 웹툰 다음으로 어떻게든 데려온 사람 그때 이제 만끼기 문을 닫고서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각 포털들이 네이버 다음이 다른 데서 연재됐던 작품을 가져다 쓴다는 게 되게 좀 불쾌한 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흔치 않고 안 했는데 이제 너무나 많은 주변 작가들이 박정서 편집장한테 아 김원씨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김원씨였죠. 김원씨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다음으로 가게 됐죠. 네이버냐 다음이냐 이럴 때 다음으로 가게 된 일과 다음이 만화 게시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더 작품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다음으로 가죠. 네. 다음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었었죠. 그 나레이션으로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끼라는 작품과 윤태호라는 작가가 웹툰의 대표적인 포탈에 처음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2007년이었나요? 아마도. 2007년. 아직도 나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스토커 같다. 연도로 외우고 있어. 죄송합니다. 나도 헷갈리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충격이었거든요. 맞아요. 매우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원래 엄청 잘하시던 분이었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기는 했지만 근데 그거 어떻게 기대를 해도 그 이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스크롤을 내리면서 유난히 윤태호 작가님의 만화들은 웹툰들은 진짜 그게 그냥 플로우가 그냥 그냥 읽혀요. 얘네들이 자꾸 말을 해 나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처음 웹툰 적응할 때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돼요. 그게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뭘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냥 전자신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장을 한번 로망스 표지를 그리다가 저장을 잘못해서 72dpi로 저장을 해버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며칠 동안 일러스트를 해놓고서 어떻게 해. 너무 아프다. 총 4명의 일러스트를 해놓고서 저장을 72dpi로 해버려서 저도 몇 번 있는데 딱 저장한 순간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죠 한동안. 그 공포감이 사실은 웹툰할 때 제일 큰 장벽이었어요. 진입 장벽.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있기가 2007년이 제가 처음으로 데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어요. 그 전에는 윤태우 작가님 작품이 일종의 어떤 그 동력원이 됐었거든요. 처음으로 윤태우 작가님의 작품이 저한테 고문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만화가가 언젠가 될 거야. 하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윤태우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약간 얼어죽지 않게 겨울잠 상태로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자양분이 됐다면 있기는 언제였냐면 제가 데뷔작을 준비하고 나의 어떤 자괴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는 이제 선배의 등으로 안 보이고요. 엄청나게 큰 빙벽으로 보이죠. 되게 자괴감과 자절감을 줬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진짜 군개일학이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렇게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자리 잡기 훨씬 전이시라 윤태우 작가님은 본인의 칭찬을 직접 듣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속으로 되게 좋아하실걸요. 좋아하시겠죠. 보이죠. 보이는데 보이는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무마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미생 이후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웹툰으로 넘어오신 윤태우 작가님은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미생에 이어서 오르진을 그리고 만화가표 회장이 되어 계십니다. 그 10년 사이의 일 하나하나를 얘기하게 이제 현대사로 왔어요. 그 뒤의 일들은 이후의 일들은 또 많이들 아실 수 있고 거의 다 아시죠. 그때 윤태우를 알던 처음으로 윤태우에 대해 그때 알게 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롱터뷰에서 600dpi의 고해상도의 풀버전으로 다 풀어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시간축을 따라온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학생 질문을 아 학생 질문 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제가 질문을 올려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학과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건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세요. 제 질문이 훨씬 더 고퀄이에요. 왜 이러세요? 이거 그렇게 무슨 고퀄이다 저퀄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머 왜냐하면 저는 같은 작가로서 아닙니다. 하세요. 진행하시죠. 네. 이겼다. 우선은 저희 학교에 애니메이션 스쿨 교수님이신 김윤경 교수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윤태호 작가님 야후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속 작업하시면서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라고 남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윤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민 씨께서 푸른봄 이재민님 푸른밤 푸른봄 아 왜 이러세요? 저희 애청자 진짜 이럴 거예요? 웹툰니스타 진행자잖아요. 이재민 씨 이재민 씨께서 작가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유유 아니요. 제가 대신 답할 수 있어요. 예전에 버텨내는 것까지가 재능이라는 말을 하신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공감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노력으로 들렸달까요? 도망치지 않는 것이 용기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련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능은 버티는 것까지가 재능일까요? 아니면 버티다 보면 운때가 맞게 되는 걸까요? 열심히 해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건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가장 잘 걸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 돼요. 빨리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문화생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제일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바닥에 이미 들어오기로 작정한 이상 그림 그리는 재능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냥 다 그릴 줄 아니까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 싸우는데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누가 얼마나 더 그 난관이나 이런 것들을 꿈쩍하지 않고 버텨내 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연습할 일을 해나가느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버티는 것까지 그 그 지경까지가 나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령 우리가 아이들이 얘는 이걸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 아이가 별것 아닌 그 일을 두 시간이건 세 시간이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 얘가 이걸 좋아하나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화를 좋아해 그러면 만화를 그리는 일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계속 자기 자신을 고치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스스로 노력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게 자기를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고 또 연습할 때도 제가 그 자취방에서 시간표 그려놓고 연습을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일주일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시원찮으니까 몇 장 안 쌓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 달만 지나면 거의 한 뼘 정도 종이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견뎌낸 나한테 상을 주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게 내 맷집이 되는 거고 제가 써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총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시간표 떼놔도 돼요. 내 몸이 이제 거기에 적응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구나라는 저에 대한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재감량으로 안 되는 일이 그때부터 보여요. 그럼 그거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눈 돌릴 필요도 없는 일이야라고 바로 알게 돼요. 이게 단순한 근성론하고는 다르게 들리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하게 아주 저해상도로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맞아요.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 뒷심 버티는 지점까지 가는 그 뒷심은 작가님의 경우에선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좀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아지는 자기를 보는 힘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전달이 잘 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그 뒷심이 샘솟는 지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리진하는 것도 그렇고 저스톤 참여한 것도 그렇지만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한 번 했던 거 다시 하는 건 너무 싫어하고 가령 잡지 만화를 한다 그러면 저는 거의 잡지사에 가서 살거든요. 왜냐하면 잡지사에 가면 서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일본 만화 잡지도 잔뜩 있고 내 방에는 없는 난 출판사 가서 노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편집자들하고 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들 내가 술 다 호프집 가서 내가 돈 계산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 만화를 보는 판매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내 만화를 보는 이런 것들을 되게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잡지 만화의 메커니즘을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그려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지간히 경험도 했고 알게 되면 그 동네에 있기가 좀 싫어져요. 그래서 나와요. 작품도 마찬가지고 좀 나를 스스로 고치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작업 이런 거에 좀 많이 새로운 통찰력을 계속 찾으러 다니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만화를 그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또는 만화를 괜히 했나 하고 후회가 들었던 순간이 있으신지 그런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질문이지만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직업 자체를 이 직업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잘하는 일과 두 번째 잘하는 일에 간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일을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힘든 건 있죠. 매번 마감하기 위해서 잠에서 깰 때 그때는 정말 잠이 들 때만 항상 내일아 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잠을 자고 이러니까 특히 미생하고 인천상륙작전 동시연제할 때는 한 달에 거의 210페이지를 그렸으니까 페이지로 그거 구글리랑 애플이랑 같이 취업하는 거거든요. 진짜 같이 취업 같이 회사 매일 출근 두 개 하는 거야. 아 장난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죠. 그러게요. 미티도 보면 연재 3개 하고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박킹독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만화가 분께서 올리셨습니다. 많으세요? 많아요? 하나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드리네요. 아주. 저는 투믹스에서 우리는 전쟁 중을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박킹독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윤태우 작가님이 롱터뷰에 나오신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우 작가님. 저는 작가님이 만드신 야후 익기 미생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야후는 어린 시절에도 읽었지만 제가 요즘 연재하고 있는 만화에 참고할 점이 있어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시사 만화를 그리다가 올해 처음으로 장편 웹툰을 그리고 있어요. 시사 만화를 그릴 때는 제 만화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길 바랬습니다. 정치적인 힘이란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독자로 하여금 들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웹툰을 연재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은 제 만화에 담긴 정치적 지향을 독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물론 모든 독자를 만족시키는 만화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메시지가 자칫 독자들을 가르치는 모양새가 되면 독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힘들 거란 생각도 듭니다. 메시지와 오락성 어느 한쪽을 버리지 않고 둘 다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보다 먼저 뛰어난 작품을 남긴 작가들은 메시지를 소리내어 외치지 않고 독자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윤태호 작가님께도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시사만화와 일반 작품에 드러난 어떤 정치적 성향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사만화라 하면 시사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사만화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것은 정치한 어떤 것에 참여를 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꽤나 중립적이어야 될 수도 있겠으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적 지향을 공동으로 나누고 있는 그쪽의 입장을 최대한 나타내는 것 또한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개 창작물에서 자기 정치한 어떤 지점이 드러나거나 이런 거는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사 하나에도 다 그게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 저 사람이 그린 만화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독자인 내가 그럴 때는 우리는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어떤 형식으로 다 노출이 되게 돼 있죠. 나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독자들의 기호에 맞춰도 내 정치색을 감추거나 바꾼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이 직업을 갖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숙명인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지지선언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죠. 독자들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표현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꼭 과연 옳은 방법일까 싶은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갖춘다라는 건 시사 만화가 아닌 일반 만화에서 밸런스를 갖춘다라는 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음엄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게 오히려 음엄하게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겠죠.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방금 전에 마지막에 세련되게 만든다는 표현하고 저는 좀 공감을 하는 게 작가들이 입장을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작가뿐 아니라 우리는 연예인들도 그러시고 보통 인간들은 입장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거나 감추거나 일부러 정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건 질문하신 분께 저도 답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입장이라는 것은 정리되는 순간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은 있어도 말하지 않고 아예 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은 입장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화라는 도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그 입장이라는 걸 되게 오래 고민하면 오래 고민할수록 다른 입장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입장으로 발전해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테마가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뭐가 좋아랑 뭐가 싫어 정도의 되게 허접한 입장이 있다가 계속 고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 입장을 가진 걸 알게 되고 내가 반대 입장이 돼보고 이걸 몇 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여러 개의 입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류의 진화된 입장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 입장이 진화할수록 그 작가의 테마는 굉장히 세련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때가 되면 누군가가 반대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창작하는 사람은 물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욕망이겠지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신인 작가님들 정말 어려워하는 거 압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그 욕망을 정말로 이해하고요. 작가라는 직업은 어느 시점에서는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지 자유로워져야만 하는 자기 내면의 어떤 선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선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스쿨은 이해합니다. 그 작가님들의 마음을 매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당장 되진 않죠. 그리고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는 세 명의 참관인이 있으세요. 한 명은 재학생 한 명은 휴학생 한 명은 졸업생입니다. 모두 여성분이시고요. 아, 너 휴학했냐? 아, 네가 휴학했냐? 네. 그런데 지금 졸업생 함다영 씨께서 윤태우 작가님에게 친히 질문을 몇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이 중에서 꼭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미해지셨어요. 지금 거의 저희가 녹음을 세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서 해주세요. 최대한 마이크 가까이 입에 가까이 대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청강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레지인 코믹스에서 일루전 하나를 연재를 했던 이한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자리에 배여서 너무 영광이고 스스로 태어났길 너무 잘했다.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릴 적 되고 싶었던 만화가의 상과 현재 스스로 생각하길 어떤 만화가가 되었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릴 때 가졌던 꿈대로 제가 그런 만화가 돼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잘 모르는 상태로 가졌던 꿈일 테니까 그리고 그냥 직업으로서 만화가라는 것만 제 꿈이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좀 더 달라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만화가 또는 어떠어떠한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살아왔을 텐데 그런 과정에 그런 과정에 저도 아까 제 문화생 시절 이야기도 다 했지만 제가 그런 걸 바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뭔가가 있다 보니 그걸 찾아서 가다 보니 과정상에 너무나 많은 상체기가 생기고 뒤로 후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다른 길로 너무 선명하게 쭉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그 일을 거치면서 서서히 원래 내가 꿈꿨던 만화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괴물이 돼 있는지 뭐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자기가 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종류의 특이한 말씀이시군요. 적어도 이 정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는 선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무엇이 되자라고 송곳처럼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스펙트럼이 점점 이해가 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게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두께가 생기는군요. 네. 그 과정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힘들어졌던 건가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만화를 한다는 재주가 다른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만화를 하는 일이 행복이나 불행을 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기꺼이 해야 되는 일이지 이 직업 자체를 품평을 하거나 내 머릿속에서 호우를 가르거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또 마지막 한 가지로는 작가님들을 만나면 꼭 하나씩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좋은 연출과 스스로 생각하기를 좋은 연출과 만화란 어떤 것인지 내년까지 내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화생 때 또는 작가가 돼가지고 스토리가 잘 안 풀리거나 이럴 때 명작들을 다시 한 번 복귀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려고 책을 펴요. 분석이 되면 연출이 잘 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책을 펼치는 순간 내가 독자가 돼버리면 좋은 연출 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연출은 마땅 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제 아무리 막 낯선 게 훅 하고 나오더라도 아 맞죠.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가령 슬램덩크를 작업할 때 우리가 작업이 잘 안 돼서 슬램덩크 좀 앞에 좀 분석 좀 해볼까 학교폭력씬이 어떻게 나왔지 펫치다가는 마지막 권을 보게 돼요. 그런 거죠. 좋은 연출이라는 그런 거죠. 분석 자체가 맞아요. 분석의 텍스트로는 망한 작품이 제일 좋아요. 분석의 텍스트로는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어요. 제가 마감할 때 힘든 이유가 그거군요. 명작이 너무 많아요. 기생소 보면 칠석의 나라에 보면 항상 끝을 보게 되겠죠. 백어본드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이 있었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셔서 저는 짧게 짧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와 보컬 질문 하나 끝내주는 보컬 농담이고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포켓 질문 개인적인 질문 하나고요. 웹툰 스쿨에서 항상 여쭤보는 질문 하나로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작가들은 하루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작가님도 윤태호 작가님도 소설가들의 연대기를 따라가며 읽으면 느끼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반복적으로 만화야 두세게 어떤 작가는 한 가지 정도의 테마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게 작가라는 직업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어요. 윤태호라는 사람이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작업의 정체가 뭔가요. 테마가 뭔가요. 아니면 왜 만화를 그리고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첫째는 이게 다 어우러지는 테마들인데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상투를 휘어잡고 휘둘르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전과 이후를 많이 한 번은 저를 인터뷰하러 오신 분이 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작가님 만화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죽어있냐. 모든 만화에 아버지가 그 인터뷰 저도 읽었어요. 김두식 교수님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인터뷰로 본인을 발견하셨다고 했죠. 너무 놀랬고 왜냐하면 저는 문화생 때 아버지 일기를 썼었거든요. 그 헌책방에서 산 어떤 정식과 의사의 논문 책이었는데 그분이 졸업 논문으로 쓴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이었는데 자기를 분석하려면 아버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억이 닿는 데부터 자기 아버지를 쭉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걸 읽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아버지 일기를 문화생 때 막 쓰고 막 울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 으로 느껴지고 더 이상 안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도 아버지랑은 독대해서 술 한 잔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나는 극복한 줄 알았죠. 내 맘에 계속 내가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또는 대체의 아버지를 만들고 항상 내가 지향하는 막 좀 그나마 좀 좋다라고 느껴지는 대체의 아버지를 항상 만들고 역시 사람은 이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흔적이 나왔죠. 그리고 그게 좋은 모습으로 좀 더 숙성되게 남아있던지 따르게 발현되던지 이런 거지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차이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제 피부와 관련한 이 자존감과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영역이 너무나 극단되게 비교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역에서는 저를 하염없이 못 나빠지고 막 이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유일하게 제가 뭔가 스스로 뿌듯하고 이런 일은 만화 외에는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저는 인간관계도 그렇게 저는 발이 넓지 않고 사람은 많이 만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려 만나고 또 굉장히 내성적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강박적으로 내성적이기도 하고 폐쇄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인정욕구라고 해야 되나 내 피부가 이렇고 내가 이런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 남한테 내가 잘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게 강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아버지가 끼어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재주가 아니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환쟁이 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옛날에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아들이 꿈이었는데 노펠로 되어야지. 그렇죠. 근데 맨날 나는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아버지가 3년 동안 요르단에 갔다가 오실 때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시골 마을에 택시 가는데 쭉 저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 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집을 향해 오는 것 같아요. 왠지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 내 바로 앞에 10미터의 택시가 딱 서요. 아버지가 딱 내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 표를 비행기 값을 낭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때 아빠하고 뛰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놀았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근데 내가 잡초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잡초를 조그만 자갈로 짓이기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가움보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 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재단하고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잡초하고 놀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달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로 오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 짐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저의 어렸을 때의 생각을 거의 사로잡았던 것 같고 그 뒤에 가족을 만들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얘한테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녀분에게 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전학을 몇 번 갔는데 큰애가 학교에서 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엄마가 물어본 거죠. 아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전해했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내가 좋아서인지 아빠가 유명해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게 되게 미안했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적극적으로 저를 활용해요. 전학을 갈 때 미생 맞냐 미생? 전학을 갈 때 학교 출석부에서 이름을 다 벗겨와 가지고 아빠 서른 장만 해줘 이렇게 아악 꿈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정리하는 두 가지 타입의 아이들이 첫째야 첫째는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생존 반식이 다르네. 제가 잘 됐을 때 이게 옆에도 약간 어슴풀해 봤을 때 여기까지도 이거구나 라고 보이는 빛이 번졌을 때 그 범위가 있잖아요. 핵심 빛은 여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 영역까지 저로 인해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영역까지가 이제는 세상에 끼치는 영향의 범위를 인식하는 거군요. 영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작품 말고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작가와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개념이 생긴 때가 있죠. 창작자들은 어쨌거나 자기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내면도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도 받고 이런데 그 창작자들을 돕는 무수한 등 뒤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술 시사를 갔을 때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음악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시사를 했어요. 완전 드라이 시사를 했는데 카메라에는 박혜 씨하고 다른 배우만 나오지만 계속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등 뒤에서 스턴트 지시하는 사람들 목소리 조명감독, 촬영감독, 무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끼는 내가 아주 아주 어려웠다가 이렇게 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준비도 못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찌끔 했는데 강우석 감독님이 그걸 보시고 아 들켰어요. 그 다음날 인터뷰에 아 이거 들켰네. 원작자가 울고 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그래서 골라 쓰셨군요. 활용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편집자들 또는 주판사 또는 관계하고 있는 누룸미디어랄지 이런 분들 저를 위해서 뛰어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으로 인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완벽한 답이 됐고요. 사실은 보통 향후의 계획을 여쭤보지만 여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호 작가님의 향후의 계획은요. 그 작품으로 분명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영하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 실행력 때문에 머지않아서 보게 될 것 같으니까요. 웹툰스쿨 마지막 질문으로요. 동료 작가 후배 작가들에게 지도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롱터뷰가 이 지도 중에 하나가 오늘 윤태호라는 지도거든요. 그걸 볼 지망생 혹은 동료 후배 작가들에게 혹시 뭐 하고 싶어 건네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꼭 어떤 제안 조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전에 이 질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 딱히 조언이나 팁 같은 니네들 도움될 것 주고 싶지 않아 막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인정하시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창작자로 산다는 게 되게 멋진 말로 누가 뭐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하게 자기 자신을 한 번쯤 환기시키는 뭐 이런 이야기처럼 되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확신을 가져라 그 단단한 확신이 맷집이 되고 방역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를 정말로 못 믿는 못 믿고 계신 분들이 유독 많이 듣는 팟캐스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거의 지금 거의 한 4시간 4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3시간 반 3시간 반이에요? 맞네 3시간 반 죄송합니다. 3시간 반 길죠. 길어요. 바쁘신 와중에 놀러와 주셨는데 오늘 했던 모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어떠셨어요? 부디 좋길 바라는데 재밌고 동단지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까부실지 모르고 이 차가운 분이 청강대 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차갑다고 생각하셨구나 마냐비에서는 얼음미녀거든요. 진짜요? 얼음미녀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뭔가 아 내가 미쳤구나 이런 식의 생각 근데 보면 우리가 창작할 때 저는 만약에 너가 2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역사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건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세상 모든 파격은 다 역사 안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제대로 된 틀을 가져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연대기별로 쭉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제 삶에 대해서 뭔가 정리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나머지 역사가 나머지의 제 삶이 가야 될 곳은 딱 빤히 나와요. 점을 이어갔으니까 그 다음 점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그런 종류의 감상을 드린 인터뷰가 됐다는 몹시 기쁩니다. 다른 분들의 감상도 들어보고 싶지만 너무 지금 깊으실 것 같아서 빨리 정리를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력이 됐다가 저한테는 좌절을 안겨줬던 벽이 됐다가 지금은 진짜로 큰 선배로서 등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인 지도였어요. 언제나 모시고 싶었고 이런 자리가 있을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정말로 바쁘신 만화가페 회장님 윤태호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푼계의 대동의 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 윤태호 작가님과 함께 기나긴 2회차에 거친 녹음을 꾸몄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화가회 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윤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